뜨거우니까 물이 안뛰고러 와야지 전부 쌍 크지? 친구도 폭 터있다 진짜 폭 터질따냐? 물은 너무 안잡나? 안잡도 안잡지 진해야된다 모양식이 다르긴다 너무 잘하더라 너무 잘하더라 너네네네네네 정말 잘하더라 안잡다 진하게 오르네 이래서 한 10분만 끓여다 끓여다 주인공 이지요 우리 서로 버틴 목대야 목길 한번 걸어보아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길 바랐지만 욕심이 고맙습니다